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란동아이티비입니다. 오늘 저가요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저번에 제가 편집을 어떻게 하는지 영상을 올렸어요. 근데 그 영상에 있던 겨울이의 그 영상을 편집했는데 그게 제가 실수로 삭제해버렸거든요.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겨울이의 사진을 갖고 왔답니다. 첫 번째 사진은 겨울이가 중성한 수술을 할 때 엄마가 보내주신 겁니다. 두 번째는 겨울이가 모자를 싫어하는데 억지로 쓰고 그런 작품입니다. 이때 진짜 정말 웃겼습니다. 이때 친구랑 같이 갔거든요. 친구가 한 아이한테 푹 맞았답니다. 그 친구는 바로바로 강채민TV의 강채민이에요. 채민이가 저랑 친구인데 같은 말인데 그래서 거의 맨날 놀거든요. 그래서 맨날 놀답니다. 자 그리고 제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이렇게 귀여운 사진들을 모았는데 어땠나요? 재밌었나요? 아니 귀여웠네요? 그러면 다음에 또 귀여운 영상으로 만나요. 여러분 안녕!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안녕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